안녕하세요. 오늘은 26과 시작을 하겠습니다. 145번부터 151번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45번 병함을 일단 보시고 읽어보세요. 이제 시작을 들어줘요. 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빨리 얼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빨리 먹자 빨리 먹어요. 자, 여기 빠는 어기조사요. 어기조사. 어기조사가 빠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는가 하면 권유할 때. 뭐뭐 같이 하자, 뭐뭐 하자. 일대 빠, 빠의 경상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콰이 대어 칠바. 콰이 대어 칠바. 콰이 대어 칠바. 자, 오늘 이 26과에서는 주약이 콰이 대어, 콰이 대어 이게 나왔습니다. 자, 구어치에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인데요. 한국인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중국 관광지에서 한국 사람들을 빨리빨리라고 불러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행동이 굉장히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특히 식사를 굉장히 빨리해요. 중국 사람들보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별명이죠. 빨리빨리라고 불러줬어요. 146번 읽어보세요. 146번 읽어보세요. 콰이 대어 칸바. 여기 사성이요? 칸바를 탁 치라고 했지. 네,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머리 아프고 너무 그만큼 쳐. 자, 사성이 잘 안 튀면 머리를 딱 치라고 했거든요. 콰이 대어 칸바. 다시 콰이 대어 칸바. 아직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통조가 좋지 않습니다. 자, 선정권을 위한 추억인데. 죄송합니다. 콰이 대어 칸바. 뜻이 뭐예요, 반장? 응. 빨리 봐. 응. 빨리 봐. 자, 중국 사람들은 반말이나 정신에 여기서 몇 표시나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빨리 보세요. 빨리 봐. 똑같습니다. 다시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네, 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7번. 자, 읽어보세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여기 지금 사성인데. 진행해 주세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자, 반장 뜻이 뭐예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요. 추이. 추이 가자. 다시요. 콰이 대어 칸바. 추이 발음할 때. 추이 바. 뒤에 경성이야. 경성이 있을 때. 앞에 성도를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콰이 대어. 빨리. 그냥 콰이 대어 자체가 빨리 맞아요. 근데 발음 때문에. 얼른 여기 뜻보다는. 발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어요. 를 붙여줍니다. 두 글자를 같이 묶어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앤 해고. 를 붙였으니까. 발음할 때. 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네. 반장이 이해되나? 네. 이해되는지 모르겠다. 난 진짜. 자, 다음요. 콰이 대어 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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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콰이 대어 주어 봐. 콰이 대어. 콰이 대어. 콰이 대어 주어 봐. 자, 반장 발음 다시 해봐. 콰이 대어 주어. 응. 자, 전화 거야. 콰이 대어 뭐지? 콰이 대어 주어 봐. 네. 정확해. 반장에서 정확해. 쪼. 쪼. 다시. 콰이 대어 칸바. 콰이 대어 칸바. 쪼가 뜻이 뭐야, 반장? 알아? 모르지? 걸어라. 형아야 빨리 읽어봐. 빨리 걸어라. 그 소리 해봐. 빨리 걸어라. 빨리 걸어라. 콰이 대어 쪼. 쪼는 걷는거야. 쪼는 가는거고. DR이 2성이죠. 왜가 2성이야? 삼성 삼성이니까. 콰이 대어 이게 한다는데. 응? 그거 상관없지. 콰이 대어 이거. 그럼 둘 다 삼성으로 해야 돼요? 아니 콰이 대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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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콰이 대어 쪼. 원래 삼성 삼성이 이성이지만. 이게 대어 쪼. 대어 쪼. 뭐가 삼성이라 말해봐. 지금 니 말 먹고. 이게 뭐 돼. 삼성 삼성. 콰이 대어 쪼. 근데. 삼성 삼성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삼성 이성 올려줄대. 근데. 요걸 왜 묶어주네. 콰이 대어. 한 단어. 여기는 안 써져 있어요. 어? 여기. 여기. 이게 얼잖아. 여기 안 써져 있잖아요. 어디. 여기. 빠진거야 글자 빠진거야. 그러니까 헷갈려. 빠졌어요. 선생님 잘못이네. 응. 선생님 잘못이 아니야. 타이핑 치는 사람 잘못이야. 타이핑 누가 나왔어. 근데 누가 쳤을까요. 그쵸. 여기 얼 빠졌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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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혀를 자꾸 마는 그런 발음이 많이 나오죠. 군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어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인들한테는 전혀 굉장히 불편한 그런 발음입니다. 149번 보시고 발음을 해보세요. 자 성조 성조 우리 반장 조영이 반장 빨리 말하고 빨리 말하고 말할 때 너의 반장 조영이 어디가 다른지 잘 확인해봐. 믿음감이 있어야 돼.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수어는 말을 하는 거야. 수어. 뭐라 말했어? 뭐라 말했어? 할때는 어떻게 표현하지? 빨리 말해라. 뭐라 말했냐면 수어. 다시. 나중에 다른 수업에서 갈게요. 150번 발음을 해보세요.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라. 반장. 빨리. 조조외. 응, 그 이름이 어떻게 문자 wonder 말이야. 빨리 sed juice 빨리ечь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반장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같아요 뜻이 뭐예요? 반장? 빨리 공부해라 빨리 뭐예요? 공부해라? 과연 그럴까? 잘 봐, 글자 봐 글자 봐, 왜 그래? 쭈쭈이 해봐 아, 숙제해라? 형아, 다시 번역해봐, 읽고 번역해봐 빨리 숙제해라 빨리 숙제해라 여기서 쭈쭈이 하면 숙제를 하다 쭈이는 명사야, 숙제야 쭈는 하다 쭈쭈이 하면 어때? 쭈어가 발음이 똑같아 한국어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한국어는 가가 두 개가 있어? 없잖아 나가 두 개, 나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쭈어가 어때요? 지금 글자가 달라 숙제할 때는 쭈이 쭈어는 뭐뭐 만들다, 뭐뭐하다 쭈쭈이 숙제를 하다 그러면 과연 빨리 숙제를 해 빨리 숙제를 해요 우리 반장 제가 싫어하는 말이야 한 번 읽어볼래요? 읽어봐 읽어봐 큰소리라 그렇지 다 같이 읽어봐 다 같이 읽어봐 쭈쭈쭈이 형아 쭈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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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말고 쭈쭈이 151번 읽어봐요 왜 쭈쭈이 쭈쭈이 숨이니 넘어가니 쭈니 그게 뭐가 우스워 바람지는 못하면서 151번 빨리 웃지마 웃지마 바람해봐 빨리 내가 봐봐 자 반장 읽어봐 뜻이 뭐야 뜻이 뭐야 빨리 뛰어라 공부를 안하니까 형은 공부해서 알고 다 가르쳐줬잖아 파워봐 뛰다 천재네 그러면 빨리 뛰자 빨리 파워봐 오늘 이 내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자 여기는 오늘 26과에서는 바위 사용법 우리 학교는 꼭 알아야 되고 빨리 빨리 사실 세 단어는 많지 않아요 쭈 먹자 칸 보자 쭈 가자 쭈우 하면 걸어가자 쭈하면 말을 하자 쭈쭈이 하면 숙제를 하자 그 다음에 파워 하면 뛰자 이거요 자 이게 세 단어입니다 자 일단 보시고요 우리 문장을 넣어서 같이 할 겁니다 자 보시고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읽으면서 뜻을 꼭 확인하세요 전철 대도 여기다가 한국어로 써주지 않습니다 빨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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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기조사가 경성이기 때문에 앞에 그 동사, 그 앞에 단어를 발음할 때 일반 단어보다 조금 더 뚜렷하게 발음을 해야만 리듬이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 리듬이 깨지면 읽기 굉장히 불편하고 본인이 도저히 이 문장을 끝까지 읽어내릴 수 없습니다. 자 보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콰이 디아 츄바 콰이 디아 츄바 이 디아 할 때 발음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들어봐요. 콰이 디아 츄바 여기 지금 우리 학생들이 디아 이 어설픈 것은 을 발음할 때 혀를 제대로 들지 않았기 때문에 콰이 디아 츄바 이거 을 발음 잘해야 정말 중국인식 발음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146번 콰이 디아 칸바 콰이 디아 칸바 콰이 디아 칸바 콰이 디아 칸바 콰이 디아 츄바 콰이 디아 츄바 콰이 디아 쥬 바 콰이 디아 쥬 바 반장 같은 경우는 이 글자를 외워야 돼 병아마 박사 Andreas 오늘격등한 Q&Y Mund에서 pewια이다 이거 아 vacé adata 이제 요즘 병아마다 지금 이미 çev어 Belle 동안에 쥬跟我 콰이 디아 쥬 바 콰이 디아 쥬 바 콰이 디아 쥬 s Basketball 콰이 디아 쥬 썸 칸바 콰이 디아 취업 콰이 디아 쥬 Z прогa 콰이야 쥬 쥬 빨리 가 해 빨리 가 빨리 가 나니 빨리 가 빌레잠 빨리하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날 wanna 잊지었네 Sweeiti Ele pobre 까지 잘 손!! 자 disability JAUBA Verfadi 빨리 가 빨리 말씀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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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ro 생근하게 뇌 enca 뇌 나 반디 빨리 사자 빨리 불Now 빨리 사자 빨리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빠던가 빨던에 캘남 빨던 gång 빨리 도와줘요 빨리 도와줘요 로우 reactive 빨리 도와줘요 빨리跟大家 빛그 prints 빨리 도와 diz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먹어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 때는 명령 пу receiptni세요! 빨리 드세요! 빨리送 guerre요! 빨리 드세요! 빨리 주세요! 빨리 같이 밥이요! 빨리onge가ematic! 빨리사는 돈도つ고 larg 빨리 왔어요! 빨리 서 찌han을іт 꺼어요! 빨리 사는 GIS! 빨리 사라졌 dazzbreak해! 빨리 False zuraff tug希isti salon! 빨리 사는 거 같고! 빨리 사ína divor하하! pag explanation areas, 이제 다ział ton 제조사 run! 빨리 사자는 못ر워! 빨리 사지 우리ốt 처 vérit겠어!ỏi! 우리 бат이조ST זה 이리오! 빨리 손해 주지 undertake трав chaud! 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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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통수만 때리면서 하냐 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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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일생이야 쥐바 시작도 들어줘 쥐바 쥐바 이게 리듬이 깨질까봐 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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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아! 얘들아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만威張 안다! 빨리 간다, ly오라!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일상에 빨리 간다, 빨리 간다, 일상에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빨리 간다, 그 다음이 개선이 돼서 일상에 진짜 자원여간다? 음룡은 롸 heartbeat 시식번호 빨리 줘봐 일상이야 자꾸 내려와 빨리 줘봐 안돼 뜻이 달라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봐 LAN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봐 빨리 줘봐 Eltern 형아 이거 해봐.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안 돼. 두 사람 같이 여러 번 읽어. 큰소리. 나 선생이 신기했으면 선생 안 할 거야. 빨리 빨리 두 번. 적어도 10번 빨리. 확작할 때. 발음 안 되는 건 확작해. 발음 안 되는 건 확작해. 그냥 다시 해봐. 그래도 항상 했으면 가볍게 말이나 해. 그래서 그 강아지에 가르침을NI고. 숙소가 너무 다르다. 서로 잘 들어도 좋아. 빨리 Alpha시 시작. 빨리 보내고 그것이 가장еж기 때문에. 빨리 보내고, 빨리 보내고, 빨리가나. 빨리 빨리 그리로 가르침을니. 빨리 빨리 먹으러 가르침을니. 빨리 해人民이 가르침을니. 성소가 너무 다르다. 깻잎아 자 지금 자 지금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loop, 빨리 빨리 industrieger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달 das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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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عن다 말자 Barbara 부끄떼 나랑 두 번째, 같이 시작! 좋았어! 이번에는 천천히 따라서 다시 한 번 하고 마무리 질게요 가까이 비 инструмент 벌 beau 빨리 먹ningen 빨리 두 번째, 가봄iran 빨리 팀 일어 Bluetooth уд renowned Gutgavel하면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